한국 문화콘텐츠 한국 문화콘텐츠 전 세계적으로 메가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덕에 한국 문화콘텐츠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류 관련 단어가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대거 실리면서 영국 언론들이 주류가 된 한류를 집중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영국 더타임즈 1효파는 10일, 한류, 한국 문화가 세계를 어떻게 정복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국 문화 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타임즈는 우리는 이제 모두 K팬이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는 정부가 야심책에 수십 년간 기획해 나온 산물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더타임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93년 작품 주라기 공원의 수입이 현대차 수출보다 성과가 더 좋다는 계산이 나오자 한국 정부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과 수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비빔밥을 먹듯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타임즈는 넷플릭스 상위권에 오른 갯마을 차차차를 소개하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영국 내 상업적 성공도 거론했습니다. BTS는 유명 밴드 콜드플레이 마저 얹혀가려고 할 정도로 명성이 대단하며 이들이 같이 제작한 마이 유니버스는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라이벌이 될 만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닥트김버거는 모든 영국 펌 메뉴에 오른 듯하고 KBT 산업은 2027년엔 139억 달러, 약 16조 6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최근 파리 패션쇼에서 샤넬과 디오르 쇼의 압주를 차지했으며 한복, 김밥, 만화, 한류 등의 한국 관련 단어 26개가 지난주 옥스포드 사전에 새로 실렸다고 소개했습니다. 더타임즈는 한국 문화산업 첫 대형 수출 부문 드라마로 좋은 품질과 일본 경쟁작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동아시아, 중동, 인도를 휩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서구 시청자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으며 넷플릭스 등과의 협업으로 목표를 향한 길이 열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기업들도 케이팝 발전과 세계 시장 진출에 큰 역할을 냈다고 더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체는 BTS 스폰서인데 이런 지원은 금세 성과를 냈으며 BTS의 한국 경제 기여는 연간 50억 달러, 약 6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메일 온라인 판도파를 어떻게 한류가 영국에서 주류가 됐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제 한국 음식, 패션, 음악에 이어 한국어까지 영국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렌드 전문가인 브랜더 게이브리얼은 이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지원했고 2000년대부터 한국은 대중문화 주요 수출곡으로 자리 잡았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셜미디어와 유튜버 같은 플랫폼 덕에 더 많은 해외 팬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코로나19로 미국과 영국 시청자들이 한국 콘텐츠로 가득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장시간 이용하게 되면서 관심이 급격히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메일은 기생충에 이어 싸이, BTS, 블랙핑크 등 영국에서 유명한 한국 문화 아이콘들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또 김치, 고추장, 쌈장 등 한국 식품 인기도 전했습니다. 유명 슈퍼마켓 체인인 막스 앤 스펜서에선 1년 전과 비교해 고추장 판매가 200% 이상 증가했고 한국 음식 반조리 식품 판매는 250% 뛰었습니다. 웨이트로즈에서도 한국 반조리 식품에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틱톡에서 영국 내 한국 음식 소개도 큰 인기입니다. 언어학습 앱인 듀오링거에선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에만 한국어 학습자가 76% 증가했습니다. 현재 영국 내 외국어 학습자 순위로 한국어가 10위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지난 7월 시행된 한국어 능력시험의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 지 불과 5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14개 대학과 6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약 8천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독립국가연합 내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한국 학계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최근 이뤄진 홍범도 장군의 유해방안과 카심 조마르트 토카엘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빈방안 등으로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케이팝과 케이 드라마 중심의 한류 열풍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때문에 알마티 한국교육원은 8일 1선 초중고교에서 한국어의 법적 이상이 제2외국어로 격성될 시기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도 한국어가 일본어와 중국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의 한국어학과 신입생이 매년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91명으로 중국어와 일본어학과보다 약 20여 명 많아진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젊은 세대가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교류가 지금보다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는 상징적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CNN방송은 자사 홈페이지에 오징어게임이란 별도 섹션을 개설하고 황동혁 감독의 인터뷰 영상 등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9일 CNN은 코로나19, 노벨평화상 등 주요 이슈 7개를 선정하고 관련 변호들을 홈페이지 상단에 배치해 관련 소식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징어게임이 포함된 것입니다. CNN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오징어게임 배너를 클릭하면 황 감독이 CNN필름스쿨과 한국어로 진행한 4분 27초 분량의 인터뷰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또 최근 미국의 한 TV 시사 프로 진행자가 드라마를 상징하는 녹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MSNBC 방송의 주말 프로 더비트에 출연한 시사평론가 제이스 존슨 박사는 8일 오징어게임 속 출연자들이 입고 있는 녹색 운동복과 비슷한 차림으로 뉴스 해설을 진행했습니다. 존슨 박사는 이날 자신의 이상에 대해 오늘 밤 제가 운동복을 입은 것은 오징어게임에 대한 오마주라고 소개한 뒤 미국의 빈부격차와 소득 불균형 문제를 다뤘습니다. 존슨 박사는 이날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 현상을 언급하면서 오징어게임이 미국에서 인기를 얻는 것은 미국인들이 취소는 불평등 속에 빚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우아에 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수혜계층과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고통이 심해지는 데 반해 힐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라크 저커버그 등이 이끄는 미국 6대 정보기술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존슨 박사는 끝으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그들만의 오징어게임에 참가하려고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방송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세위로 잘 알려진 레리 호건 주지사가 있는 미국 메릴랜드에서는 한인상권 밀집지역에 코리아타운을 공식 개장했습니다. 5마일에 걸쳐 지정된 이 지역에는 식당, 상가 등 한국사업체 170곳가량이 들어서 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2016년 이 일대 도로에 한국로라는 명칭도 붙였습니다. 메릴랜드주에는 약 1만 2천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 기둥 위에 한국형 기화를 올리고 단척무늬를 넣은 두 개의 조형물도 코리아타운 입구에 설치됐습니다. 이 조형물은 건리비가 한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풀뿌리 기부운동을 벌여 마련한 기금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인삿말에서 코리아타운 개장으로 더 많은 이들이 놀라운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프로젝트는 수년에 걸쳐 진행됐다며 이 일의 성공에 대한 감사의 많은 부분은 다름 아니라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한 영부인인 유미호건 여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한국 사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도 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2024년 미국 대선 때 공화당 경선에 나설 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흔드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으로 세계 곳곳에서 한국식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상 시은TV였습니다.